여기 지금 아기 콩벌레를 지금 콩벌레 이 콩벌레가 어딨어? 야 각도 좀 잘 맞춰봐 여기 찍고 있잖아 아 손 좀 치워봐 아 아기 낳는 거 여기 아기를 낳았는데요 와 아기다 아기다 조금씩 숨을 거두고 있는데요 자 다음 아기들이 낳은 곳으로 고고 근데 잠깐만 여기 콩벌레 아기들이 아직 조금 있지만 요것들은 곧 죽을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콩벌레 알입니다 귀엽지? 콩벌레 알이라니 콩벌레 새끼입니다 뭔가 그 육 같은 네 육이 아니야 육이 더 있어요 더 자세히 콩벌레가 있어요 야야 이거 좀 멀리 찍자 얘는 야 각도 좀 잘 맞춰봐 짜다 와 진짜 아 이거 슈집한다고 진짜 손이 아팠어 다리랑 아 너무 동생입니다 동영상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때요 느낌이 느낌이 음 그거 아무 느낌도 안 나요 진짜 부드러우면서 딱딱함 쌀? 오 쌀 느낌 하나 있습니다 쌀 압니다 여러분 아주 아주 작은데 무슨 작은 씨앗 같아요 야 니 손 땜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 여기 있으면 이 검은색이 뚱 안 돼 그쪽에 얘도 곧 아기를 낳을 예정입니다 맞아요 아직 안 컷 안 컷 어디 갔어 어디있어 야야 가리지마 한 컷인데 아직 깔은 작아요 얘도 이쪽에 얘도 이쪽에 이쪽에 야야 손으로 야 손으로 왜 이렇게 되는데 얘도 눈치 없네 이쪽에 이쪽에 보면은 얘도 곧 아래 낼 예정입니다 오늘 흰 색깔 보이시죠 안녕 나 곧 알 나올 거야 난 쟤보다 돈 많이 나올 거라니까 난 욕심되기라고 이쪽에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게 알주머니입니다 근데 근데 콩물레들은 여기 많아요 얘네가 크면 아래 낳을 거예요 지금 짝짝 근데 수컷 수컷도 좀 있죠 난 컷과 자 그리고 아래 낳고 이제 숨을 거둔 엄마 어디 갔어 이제 숨을 거뒀다 어 아주 조금 살아있어요 더듬이 움직였어요 이쪽에 안 불쌍하네요 그래도 죽었는데 안녕히 계십시오